나이스터축입니다. 제13호 태풍 링링이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북상 중입니다. 제주도는 오늘부터 태풍의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오늘 남동쪽에서 고온다습한 바람이 유입되는 가운데 낮기온도 30도 안팎으로 올라 대기도 매우 불안정하겠는데요. 중부지방은 오늘 낮까지 비가 내리겠고 낮 동안 내륙 곳곳에도 소나기가 예상돼서 오늘도 우산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을 보시면 제13호 태풍 링링이 일본 오키나와 서쪽에서 북상 중입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왼쪽 검은색 영역이 건조한 영역인데요. 건조한 영역이 단단히 버티고 있어서 태풍이 왼쪽으로 꺾이지 못하고 서해안 쪽으로 그대로 북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서쪽에서는 남서풍이 강하게 유입되고 동쪽에서는 남동풍이 유입되면서 태풍이 동반된 수증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강하게 불어들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해상부터 중부지방에 위치했던 정체전선도 점차 북한 쪽으로 밀려나겠는데요.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정체전선 상에서 발달한 붉은색으로 보이는 강한 비구름대가 여전히 서해 중부해상부터 남북으로 길게 뻗어있습니다. 이 비구름대가 점차 북상하겠지만 약하게 남아있는 비구름의 영향으로 중북부지역 곳곳은 낮까지 비가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한편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도 태풍의 가장자리 영향으로 비구름이 형성돼서 제주도에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낮 동안 내륙 곳곳은 비가 내렸다 그쳤다 하겠습니다. 습한 남동풍이 계속 불어들어오면서 경상 해안 지역에는 낮 동안 비가 내리겠고요. 또 대기가 불안정해서 내륙 곳곳에도 낮 동안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제주도에 시작된 비는 오후에 점차 전남 해안으로 확대되겠고요. 밤에는 전남과 경남에도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까지 경기도와 강원 영서쪽에는 20에서 60mm가 내리겠고요. 전북 내륙과 경상 내륙, 경상 동해안에는 10에서 40mm가 예상됩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오늘 제주도와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주말에는 점차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제주도는 일단 내일까지 최대 200mm가량의 비가 내리겠고 제주도 산지에는 최대 400mm 이상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도 100에서 200mm가 예상됩니다. 서쪽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는데요. 특히 충남 서해안에는 150mm 이상 쏟아지는 곳이 있겠고요. 중부지방과 전라도는 50에서 100mm, 강원 영동과 경상도에는 20에서 60mm가 예상됩니다. 한편 태풍의 영향으로 현재 남해상과 제주도 전해상에는 풍랑특보가,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는 태풍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제주도는 오늘 바람도 강하겠습니다. 태풍 링링은 해수면 온도 29도인 높은 수온역을 지나면서 중심기압 945핵독파스칼로 매우 강한 세력으로 발달했습니다. 시속 24km로 빠르게 북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밤 서귀포 남서쪽 해상으로 북상해서 내일 오후에는 서울과 근접한 서해상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 전망인데요. 강한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순간적으로 부는 바람이 매우 강력한데요. 태풍의 이동 경로와 근접한 서해안과 전남 남해안, 경남 서부 남해안, 또 제주도를 중심으로 순간 최대 풍속이 180km 정도로 매우 강하겠고요. 특히 도서지역에서는 순간적으로 시속 200km까지 매우 강하게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정도면 지붕이 날아가거나 유리창이 깨지는 등 구조물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 정도인데요. 대비를 철저히 해주시고 피해를 최소화해야겠습니다. 다만 태풍의 북상 속도에 따라서 태풍의 영향권에 드는 시점이 조금씩 변동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태풍정보와 기상정보를 계속 참고해 주셔야겠습니다. 날씨터치키였습니다.